이걸로 반지를 좀 만들어주시게 쌍반지도 이렇게 맞추시고 소문이 사실이긴 한가 봅니다 홀래반지로 쓸거니까 신경 좀 써주시게 아이 그럼요 신경쓰겠습니다 제가 예 자 모양은 이쪽에서 한 번 뭐가 있겄? 난 이거 좋은거 같은데 아 아니 그 조금 좀 예전에 이거 끌라가 있어요 아 이건 완전 별루네 그 옆에 거는 아니 그 그 속정 아이씨 이쪽이 다 별루네 이쪽이 아니 그럼 제가 별론 거를 이렇게 네 그 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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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렇게 해놓으면 자자자 여기서 이제 골라보시면 됩니다 막 일곱 개네 네 아니 저기 아니 진짜 일곱은 아니었던거 같은데 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나 반지 일곱 개가 다 진초연이랑 같은 사연이야? 김은을 뚫어지면 혼인하겠다 꼬셨지? 맹세코 내가 먼저 유혹한 적은 없어 너도 얘기했었지 잘생긴 사내를 사모하지 않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 낭자들이 모두 어 노력이 부족했던 거야 짜증나 진짜 이씨 아니 그리고 이제 어 너 건데 아무런 경쟁 없이 쟁취한 것보다는 나는 이 여러 명 이기고 가진 거니까 얼마나 뿌듯해 하 와 한 열댓 명은 됐으면 더 뿌듯했을 텐데 참 아쉽다 그치? 왜 안 될 거 같아? 농담이야 어? 너밖에 없어 다 잊었고 다 버렸어 잠깐 있어봐 청소하다 네 방에서 반지를 몇 개 봤었어 가서 찾아봐야겠다 아니 그걸 왜 찾아봐 그 의미 없는 거를 아니 아니 진짜로 한 열댓 개는 됐던 거 같아 놔봐 가서 찾아보래 없다니까 너 우리 밥 먹으러 갈까? 솔직히 말해봐 그래서 반지 몇 개야 하나야 너 하나만 평생 이렇게 꼭 끼고 있을 거야 이런 반지는 누구 손에도 끼워준 적 없어 뭐 그런 반지는 손에 꽉 끼고 있으니까 우명옥으로 또 만들 필요는 없겠네 수요일 뿐만 아니라 음식을 쳐준래 자기소개 그 전달을 하나요 그 후에 격한 것 같듯한